수하! 메가서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웨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스트는 실시간 난리난 충격!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공부계획을 지금 이미 세우시고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계실텐데 관련한 이제 학습, 공부에 대한 꿀팁을 드리고자 캐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저 자세히 보면은 제가 사실은 학습과 공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드리기엔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마 더 이제 경험이 많으시고 현직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더 디테일한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제목이 좀 약간 그 요새 젊은 친구들 말로는 또 어그로란 말 쓰더라고요. 이게 뭐 슬랭인지 뭔지 은언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을 끌기 위해서 요걸 다 넣어봤어요. 네 여기 숨겨진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피디님 한번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란! 바로 스페인어 공부에 대한 학습 꿀팁을 드리고자 오늘 캐스트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의 관심, 집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스페인어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Q&A 게시판에 스페인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 질문이 올라오는 시즌입니다. 사실은 그런 질문은 사실 시즌이 없고 1년 내내 이제 문의를 주시는 글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 중에 베스트 5만 추려서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의 캐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 공부 언제 시작할까요? 이거는 지금 사실 어제인가 엊그제, 이번 주, 저번 주에만 해도 이 관련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시즌적으로 제가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 게 딱 7월 초거든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고, 그렇죠? 도대체 언제 공부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이것은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받으시는 질문 같은데 그러게요.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아 이거 진짜 선생님이 마음 같았으면 수능 전날 공부해라 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언제 시작할까요?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제 커리큘럼 설명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 수능 해설 강의, 6평, 9평 해설 강의, 그리고 제 강의, 그리고 지나가는 저의 자잘한 게스트 영상에서도 사실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라는 말이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적인 약간 이해도 사실 또 타고난 센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상대적인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디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기준을 정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고1, 혹은 고2 때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2외국어, 수능 제2외국어 스페인어 한에서요. 뭐 예를 들면 외고 다니는 친구들은 좀 다르겠지만 정말 빨리 준비한다면 1년 전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만나본 이제 수능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6월, 9월, 그리고 11월 기분 나빠, 11월, 그렇죠? 이 기점으로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제2외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특성상? 이미 6월은 지났어요. 영상을 찍는 기준이 7월이기 때문에 이제 9월, 왜 심판의 날이 덜하고 있다, 심판의 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7월에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기점 하나는 다시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면 이제 기점이 이제 9월, 이제 심판의 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챙겨야 될 과목도 많으시고, 그렇죠? 지금 고3분들이라면 지금 기말고사 시즌일 테고 할 게 되게 많을 텐데 일단은 기점을 9월 기점으로 선생님의 강좌 중에 이제 기초 코스라는 게 있어요. 입덕 기초로 제가 이름을 넣어놨는데 스페인어의 기초를 쌓고 구평 시험을 한번 봐보시라. 그래서 보면은 아마 이제 기초만 들었을 때 아마 반타작 하면은 정말 잘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있잖아요. 수능까지? 그러면 수능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제 기출문제풀이 아니면 시간이 여력이 되신다면 선생님의 실전 문제,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지 알려주는 강의고요. 혹은 정말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수능 2주 전에 선생님이 아마 9월쯤에 파이널 강좌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강좌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 감을 익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능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매번 말하지만 수능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나왔던 문제, 나왔던 개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암기능력만 정말 뛰어나다면 문제 외우고 다 배워도 사실은 어지간히 한 반타작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나왔던 대화문이 또 나오고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나왔던 보기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 되셨죠?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힘들다. 그럼 9월 기점으로 학습 목표를 한번 세워봐라 가 저의 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 뭐부터 공부할까요? 그래서 이 아까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이 질문을 같이 넣어주세요.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아까 제가 말했죠. 그래서 9월 기점으로 기초강좌를 들어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외국어 공부가 80%가 암기입니다. 암기라는 것은 뭘 암기한다는 걸까요? 암기라는 것은 뭘 하는 거다? 어휘 어휘 속에 표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플러스 이제 문법도 사실은 저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제 기초강좌를 들으시면 일단 꼼꼼하게 완벽하게 때려잡는다 라는 생각으로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완강을 목표로 하시고 제가 이제 어휘 자료를 자료 게시판에 다 올려놨을 거예요.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어휘를 거의 약 80% 잡으시면 돼요. 어휘하는 표현도 있고요. 많이 쓰는 이제 대화도 있고요. 그거를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암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 심판의 날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것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게시판에 올린 어휘 자료는 알파벳 순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돼 있어서 암기하기 힘들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기초코스에서 쓰는 교재가 다 무료로 다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저작권 다 필요 없고 공유하셔도 됩니다. 제 출천만 밝혀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어휘 기출 문제에 나온 어휘와 표현만 암기한다. 진짜 시간 없으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출 문제에 나온 어휘와 표현이 어딨냐. 사실 거기 자료 게시판에 있는 게 답니다. 알파벳으로 제가 순서로 정리한 게 좀 유감스럽지만. 됐죠? 어쨌든 학습의 비중을 어디에 둬라? 일단 어휘와 표현을 암기하는 데 둬라. 그리고 나머지 20%는 선생님 강좌 들으면서 아 스페인어 문법이 이렇게 된다. 그 문법을 외우는 이유는 수능 스페인어의 문법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와요. 이걸 다 틀린다고 해도 4문제, 5문제라고 합시다. 다 틀린다고 해도 2등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2등급, 3등급 정도 되겠네요. 진짜 내가 작정을 하고 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겠지. 왜냐하면 문법 문제 중에 쉬운 문제도 한 두세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목표가 수능 스페인어에 출제되는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의지로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배워보신 적이 없는 왕기초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법은 뭐다? 문장의 구조를 익히고 해석을 할 수만 있으시면 돼요. 번역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아, 이런 뜻이구나만 알면 된다. 한국어로 예쁘게 번역하실 필요 없죠. 여러분들 통번역과 가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해석만 되면 된다. 이렇게만 잡고 가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문법은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것 그래서 해석까지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휘를 80%가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 암기 그리고 어휘에 뭐가 있다? 표현도 있고요. 수능 스페인어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호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요? 저도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표현 그리고 뭐 명사 스페인어 명사와 형용사의 성수가 있어요. 되게 느낌 들었을 때 오,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 딱딱딱딱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어 암기는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참, 이 어디까지가 참 어렵죠. 제가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공부하면 될까요? 단어는 사실 끝이 없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신 분도 있겠죠? 한국어도 사실은 제가 모든 한국어 어휘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 한국어를 알면 수능 국어를 볼 수 있나요?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스페인어 같은 게 특히 수능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라는 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고교 스페인어 1에 나오는 범위의 어휘들이 나와요. 그 어휘들이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생긴 게 아마 천자 진짜 많이 잡으면 이천자 근데 이천자까지는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천자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오는 자료를 보시고 어휘 리스트를 보시면서 띡띡띡 하면서 암기하면 너무 지겹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생님 기초 코스 들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어가는 실전 코스 들으시면서 나오는 어휘들 그냥 그때그때 정리해가지고 암기해버리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됐죠? 그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 전공법이 있죠? 어휘 리스트 보면서 오늘 하루 100개 외우겠어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 기초 강좌 듣고 나중에 실전 코스 들으시면서 거기서 제가 언급하는 어휘들 그리고 교재에 나오는 어휘들만 더 외워두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동사 시제는 다 알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해주세요. 스페인어 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성수일치거든요. 성수일치 그리고 동사 변형이에요. 성수일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명사에는 남자, 여자, 단수,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등장하는 문장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명사를 성수에 따라서 일치시켜준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맞추려면 명사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고놈 남자, 여자, 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 두 번째, 동사 변형인데 동사 변형은 이게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의 특징이 스페인어가 주어의 인칭 6가지에 따라 동사가, 형태가 다 바뀌어요. 영어는 I am, you are, he is, we are잖아요. 2인칭 따라가잖아요. you are, we are 똑같잖아요. 스페인어는 달라요. we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 변형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스페인어 드롭. 아디오스. 이제 다시 갑니다. 저는 일본어로 배우겠습니다. 중국어로 배우겠습니다. 한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정하세요. 이거는 좀 사실 처음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걸 제가 강의에서 굉장히 쉽게 알려드립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동사 시제라는 것이 이 동사 변형이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고 조건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페인어 시제 원어민들이 쓰는 시제가 대충 한 14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약간 풀루언트하게 말하고 싶으면 근데 사실 우리 저희 그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델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스페인어 보는 거잖아. 까이꺼. 그죠. 말이 쉽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수능 스페인어를 보시는 분들은 스페인어 시제 중에서 현재형 그리고 ING형 PP형 과거 시제가 있는데 과거 시제가 스페인어가 대충 4개가 있어요. 근데 쫄지 마세요. 4개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총 3가지인데요. 스페인어 시제가 현재 완료 단순 과거 불완료 과거 시제가 이렇게 있어요. 또 대과거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동사 변형이 직접적으로 수능 스페인어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동사 변형 같은 경우 동사 시제 동사 변형 같은 경우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석만 되시면 돼요. 완벽하게 제가 무슨 동사를 제가 드릴 테니 요거를 한번 읊어보십시오. 시작! 요소이 두엘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법은 어디까지나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만 되면 된다. 그럼 대충 보고 이게 느낌이 와요. 왜냐면 현재형이 현재형처럼 생겼고 과거형 과거형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고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시제도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미래형이 있어요. 미래형도 원래 두개인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단순 미래는 잘 안나오니까. 됐죠? 동사 시제는 다 아실 필요 없고 현재형 과거형 세계 미래형 요정도만 아시면 되고 명령법 나옵니다. 근데 명령법도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명령하고 있구나. 명령법이면 당연히 스팬으로 느낌표가 앞뒤로 찍힐 거예요. 그럼 대충 얘가 소리 지르고 있구나. 해석만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지름길 전공법 학습법은 아니다. 여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 공부시간은 어떻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아까 일본 질문이랑 결이 비슷한 질문 같은데 공부시간 얼마나 걸린다?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이제 되게 많이 주시는데 스페인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 이제 하루에 8시간씩 하라 할 수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스페인어 델레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 쪽에 있는 대학교 입학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공부시간은 아 공부시간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계획이 지금 다 다르실 텐데 하루에 1시간씩 해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어 수능 스페인어 기준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야 될 게 일단 암기 80% 20%가 2회예요. 2회는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니까 제 강의가 대부분 한 강의에 한 60분이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제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부러 제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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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가지고 정말 짧게 줄인 거거든요.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돼요. 기초 강좌 기준으로. 근데 입덕 강좌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입덕 강좌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해도 듣고 싶은 강의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입덕은 제외하고 기초 강좌 기준에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 아마 2주 내에 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 참 내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획을 세웠을 때 이제 8월 말 전까지는 이제 완강을 친다. 라고 기초 코스를 그렇게 완강 계획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그 나머지 여러분들 암기할 시간이 80%가 있는데 암기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암기 천재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실 거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암기를 지금 현업으로 지금 학생으로서 지금 암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짬나는 시간에 하루에 30분씩 가랑비에 어쩌듯이 스페인어 단어 스페인어 표현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처음이 느낌이 뭔가 아 망망 돼서 내가 공부한 느낌이나 너무 막막해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막막한 막상 이제 수영하다 보면 어! 벽에 닿아가지고 뭔지 알죠? 어? 벌써 벽에 닿았네? 이런 느낌 처음은 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짬 시간 내서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틀 정말 길면 이제 3일에 하나씩 제 강좌 들어주시면 기초 강좌 아마 8월 말까지는 아마 완강을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9평 이후로 여러분들 아마 실전 코스 강좌도 들어보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초도 중요하지만 실전 코스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스페인어가 나왔던 데서 또 나오고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나왔던 보기 나왔던 대화문 나왔던 문법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들어가는 건 정말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고 제 실전 강좌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강좌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개념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제가 설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 같이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9월의 기점으로 그렇게 기초 실전 좀 여력이 된다면 파이널 그렇죠? 여기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수특이랑 수안은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을 또 많이 하고 와 이렇게 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수능 수특이랑 수안은 정말 좋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뭐 새로운 개념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 정도야 뭐 하나씩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사실 울고 먹기입니다. 비슷한 개념이 또 나오고 비슷한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기 때문에 문질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개념 상황까지 다 보시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 개 대신 보면 잘 좋겠지만 그래서 수특이랑 수안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일단 문제 위주로 풀어보시고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유독 약한 게 있어요. 독해라면 독해 문법은 문법 회화라면 회화 발음이면 발음 철자면 철자 그거 위주로 풀어셔도 돼요. 선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됐죠? 문제만 활용해봐라.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우 말 많다 선생님 스페인어 스페인어 가르친 사람은 말이 빠르다. 원래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말이 빠르다. 마지막 질문인데 요 질문을 되게 가끔씩 많이 주세요. 알쓰스잡 시리즈를 제가 캐스트 영상으로 제법 작년에 되게 열정을 패션을 담아가지고 올렸었는데 올해는 제가 안 올리고 스터디윗미 영상만 올리고 있어요. 사실 알쓰스잡은 작년 기획 캐스트였는데 선생님 알쓰스잡을 지금 뒤늦게 봤습니다. 그 다음 시리즈는 안 올라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요것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지금 당담을 못하겠지만 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시즌2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올해 올라갈지 내년에 올라갈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한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명쾌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고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뿐이고 일단은 올해는 여러분들이 스터디윗미를 통해서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수학원에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다고 코멘트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수학원이 음악도 못 듣게 하고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넷플릭스도 못 보게 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제가 그때 그런 그런 나이가 아니라가지고 저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유튜브 없었죠. 아무튼 그런 아주 되게 힘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마치 유튜브처럼 마치 넷플릭스처럼 본다는 그런 제보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 진짜 울 뻔했어요. 유일하게 음악 듣는 곳이 스터디윗미 배경음악이라 어떤 삶을 여러분들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코멘트가 이제 가슴에 박혀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겠다 엔터테이닝한 걸 좀 더 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캐스트 영상에서만이라도 바깥의 공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패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시간 날리는 충격 여름방학 특집 스페너 공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이 많으면 많고 참 적으면 적은 시즌이죠. 불안하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뭔가 지금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선생님도 참 지금 그런 삶을 보내고 있어요.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위로를 하고 어떤 파이팅을 줘도 사실은 약간 그쵸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제가 하는 건 어쨌든 간다거든요. 나이키 로고에서 적힌 것처럼 Just do it 하면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과 스트레스는 제가 정말 감히 뭐라고 말하기도 정말 조심스럽겠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조금 더 살아봤잖아요. 사실 더 많이 되게 많이 살았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망망대회처럼 느끼시겠지만 언젠가 이제 노를 졌다 보면 이제 벽에 닿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캐스트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다음 또 재밌는 또 캐스트 영상 스터디임일지 알쓰스접 시즌2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캐스트 영상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8월 혹은 9월쯤에 파이널 영상도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져서 여러분들 뭐 학습 방법 스페인어 관련된 어떤 질문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대답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